시술 들어갑니까? 네, 시술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마고, 이거를 잘 만들어야지. 만들 때 어떻게 하나 붙이는 거를 이렇게 딱 해봅시다. 똑같이? 한 덩어리 해봅시다. 몇 마이너만 갖고 나와서 보기 싫어해요. 네. 집에는 뭐겠어요? 있어요. 부신한 부분에 뿌리는 약 치는 거 있잖아요. 하나 사과하는데, 그거 하면 좀 덜 알거든요. 그 계란판이잖아요. 네. 그거 붙여놓으면, 가만히 놔둬야 돼. 한 5초 아닙니까? 무조건 넣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돼있고, 거기에 onto가 있는거? 있습니다. 껍질이 좋지 않나? 아니 아니, 껍질이 없цы, 네. 참 하나. 뭐라 사람이 잘 모르겠지. 내가 붙여있어. 본격적으로. 제대로 모양을 만들고, 포장하기가, 마우져를 해놨다나.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그렇다는 얘기죠. 본드 2개인데, 1개. 도와줘야 되겠다. 젓가락으로 골고루 올려주세요. 젓가락으로 골고루 올려주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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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영토가 뭡니까? 아, 그거. 생김톡. 응. 그 이거를. 네. 어떻게 하나하나? 이거 이거 부어가. 이거 부어가. 이거 왜? 이 중간에 이제 뽑기 싫으면 이따 막 나가면 해픈데 아 자연, 자연적으로 나가면 돼서기다 그죠? 알았어요 알으십니까? 가위는 마무리된 겁니까? 네 다 알았다? 너무 많이 넣으면 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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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 넣어야 되거든 아, 생명토 넣어야 되거든 그래, 심해 이거든 너무 많아 버리면 안 되니까 아, 또 뭐 넣는가 봐야 아, 이끼 음 이끼 깔아먹는 거지 진짜 자연적인 돌 요 위에다가 이끼를 붙이면 돼 아, 그런데 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네 예 그 스님, 1년 내갑니까? 이것도 뭐예요? 물만두면은 1년 내 생명력이 있어요? 이끼야? 예 여기 물 떨어지만 말랐다가 물도만 또 살이 나고 그래 이렇게 비냈다가 그죠? 요거는 물 옆에 있는 이끼가 아니고 예예 건조한 데에 있는 이끼라요 양지 이끼라 하는데 너무 컵었다 너무 컵다 여기 먼다리 키우면 온다리 키우면 아, 오신다 가네 아, 자기 만들어면 꼽꼽해 응, 꼽꼽 자기 마음에 들고는 엄마 꼽꼽 아, 이쁘다 이거 사이사이 차단으로 하고 아, 영났다. 영났다. 이렇게 만져놔도 이쁘네요. 이렇게 만져놔도... 아, 이렇게 이것도 파는구나. 아, 비싸네. 15,000원이네. 이게 볼민수급비따. 이게 볼륨거리는데...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렇게 크는거니 그죠? 조금 큽니다. 바깥게. 아. 예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붙여요. 이거 붙여요. 이거 땡겨봐요. 앞으로 열 열러 조금 땡겨봐요. 이렇게 마감하라고. 이렇게 또 땡겨내.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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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예. 아, 휴지를 감싸놓은군.. 아래, 아래. 아래 따뜻을 했지만 못따주고 예예예. 익히 덮어요, 선생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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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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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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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